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권 발급에 최대 2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 2019년 월평균 455건이었던 여권 발급량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던 2020년과 2021년 64건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400건으로 종전 발급량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여권 신청량이 급증하면서 평균 5일 정도였던 발급 소요 기간이 최근 2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tefania